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전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코로나 확산되는 데에 따른 우려, 그리고 각 당에서 사전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한 데에 따른 반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전선거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아직도 투표를 하지 않거나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친절한 힌트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10장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1번, 2번을 대비해서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게 아주 재치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자식을 개처럼 키운 후보. 2번은 개를 자기처럼 키운 후보. 그렇죠? 2번은 지금 개를 자식처럼 키워서 아빠다, 토리야, 아빠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재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 검사 사칭 후보. 자, 검사 출신 후보. 자, 후보 중에 한 사람은 검사를 사칭했고 또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다. 자, 어느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자, 법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후보. 법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후보. 그러니까 1번은 법카를 최우선으로 한다. 지금 뭐 법카 가지고 부인까지, 아들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은 법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자, 버섯한 법으로 시작되는데 1번은 법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를 보면 정권 연장의 최선봉장, 선봉장이고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다. 자, 어느 쪽에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가 지나갔군요. 여섯 번째를 보면 자,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일이다 하는 후보. 우크라이나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라는 후보. 자, 어느 쪽을 후보가 자격이 있다.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까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탱크에 맨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리 주가가 떨어졌다고 지금 푸념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동거녀 사건, 동거녀 사건은 심신미약 데이트폭력이었다. 아니다. 동거녀 사건은 잔인한 흉악부입니다. 자, 누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후보를 고르시겠습니까? 여덟 번째, 반려동물은 홍보수단이라고 얘기하는 후보. 반려동물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은 홍보수단이라고 했던 게 과거에 행복이라고 하는 반려유기견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당선돼서 갈 때는 파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했구나 하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지금도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홉 번째, 광주의 미래 명품 시장을 세우겠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 자, 여러분, 미래 명품, 재래시장. 이게 원리는 단합니까? 재래는 오래된 거, 낡은 건데 그런데 미래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서로가 충돌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은 낡고 오래된 것인데 거기다 미래 명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만들겠다. 이걸 보고 젊은이들이 아, 지금까지 광주에 복합 쇼핑몰 하나 없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해주고 40년, 50년 동안 민주당만 지지를 했는데 돌아온 건 바로 이거였구나.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광주에도 반대 세력, 견제 세력이 있어야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돼서 지금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확 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과 후가 많이 달랐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리라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주에 관심을 갖고 광주부터 변해야 된다. 광주부터 다양해야 된다. 광주부터 다른 정당이 들어오게 하고 광주부터 다른 목소리가 있을 때 그게 자유롭게 토론이 가능할 때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을 핀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는 민주의 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가 들어갔을 때는 잘못하면 봉변을 당하는 그런 고장이 광주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고민 중인 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옆에 아기에게 얼굴을 맡기고 아이들을 위해 아이를 위해 아기가 후보의 얼굴을 만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위해 이게 미래형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이 낳고 살만한 세상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위해 자, 이걸 지금 힌트를 해서 이렇게 내놓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합니다. 특히 검사 사칭 후보와 검사 출신 후보 너무나 대비되고 있죠. 지난번 토론에서 보니까 완전히 윤석열 후보의 검사 본능이 장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욕, 혐의 마치 추궁하듯이 따지니까 이재명 얼굴이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보통 포카페이스처럼 표정이 없는 이재명 후보도 멘붕된 상태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자, 자식을 개처럼 키운 후보 그런데 개를 자식처럼 키운 후보 자식을 개처럼 키웠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녀가 문제가 많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도박을 했거나 불법 사이트에서 또 성매매했다는 의욕까지 또 그리고 군대에 가서 휴가를 특혜반 황제휴가다 하는 의욕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본인, 부인, 자녀 모두가 다 이렇게 문제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자, 이거를 지금 카드 가지고 이렇게 10장을 만들어서 힌트를 줬는데 아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이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걸 못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대거 선거대책본부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짧아지고 콤팩트하게 선거 전략도 아주 스마트하게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성창경TV였습니다.